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시백으로 물다 센서 스튜미라 2022년 9월 26일 우크라이나 전황정리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림리는 동원형을 실시했습니다만 완강한 러시아인들의 반대에 부닥치게 되었습니다 실제의 약속과는 달리 광범위한 동원형을 실시하는 바람에 많은 러시아인들의 분노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군 복무를 하지 않는 남성, 60살이 넘는 노인, 질병이 있는 사람 등 남자란 남자는 전부 다 데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러시아 정부에서 각 지역마다 주어진 할당량을 채우지 않으면 그 지역의 관계자를 처벌하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보고는 더 많이 들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 최소 45개 도시에서 시위가 발생하였습니다 러시아 경찰은 시위를 계속해서 진압하고 있으며 수백, 수천에 달하는 사람들을 강제 구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정부 시위와 반정부 시위가 동시에 일어나 둘이 충돌이 일어난 경우도 있었는데요 러시아 경찰은 이들을 둘 다 진압하여 모두 러시아군으로 강제 이병시켰다고 합니다 러시아 경찰은 또한 다기스탄 지역에서 반정부 시위대에게 경구사격을 가하기로 했다고도 합니다 러시아인의 저항이 점차 심해지고 있는데요 러시아 모병소에 방화를 일으키는 경우가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분신자살하는 경우도 발생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르크축구에 있는 이병센터에서 한 남성이 총기를 난사하여 모병관 한 명이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습니다 사회적 불만이 매우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거기다가 이들은 그렇게 훈련을 받은 병사들이 아니기 때문에 소집을 하더라도 그렇게 전투력을 발휘하기에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러시아는 개혁을 통하여 징집병의 복용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줄였습니다 이렇다 보니 2008년 이후에 징집된 사람들이 추가 훈련 없이 우크레이나에 투입된다는 것은 그저 6탄 자살 공격을 한다는 의미와도 같습니다 현재 숙련도가 거의 100%인 우크레이나군을 상대로 아무것도 모르는 병력들이 들어간다면 결과는 불보도 뻔하죠 또한 러시아 정부는 우크레이나 점령지에 대한 징집도 실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병합투표를 실시하여 러시아 땅이 된다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러시아인으로 간주하고 이들을 모두 징집할 생각인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러시아는 해당 지역의 남성들에게 이동 금지 명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크레이나인들끼리 총불이를 겨누는 최악의 상황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러시아 점령당국은 합병 국민투표 결과가 유효하다고 발표하면서 헤르손, 자포리자, 도네츠크, 루안스크 지역의 모든 국민투표가 50% 이상의 투표율에 도달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러시아가 조작을 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선관이 직원에게 표기를 마친 투표용 용지를 펼쳐 보이기도 하고요 직원 앞에서 투표하고 용지를 투명한 투표함에 집어넣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주변에는 총등 군인들이 있고요 이렇게 투표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정당한 투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합병 국민투표가 통과가 될 경우 러시아는 이 땅을 자국 땅이라는 명분을 확장해 일으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크레이나군이 러시아 땅을 침공한 것이라는 논리로요 하르키와 북부 도네츠크주에서 우크레이나군은 반격을 이어나가 리만 근처를 지속적으로 포위했습니다 조만간 리만이 포위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레이나군은 리만에서 북서쪽 약 25km 정도 떨어진 말리브카를 점령했는데요 리만 남쪽 방어선이 완강하여 리만 북서쪽을 뚫어내 리만을 포위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러시아군은 우크레이나군의 반격에 방어하기 위하여 루안스크 지역에 대한 방어선도 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마토베 지역과 오스킬강 지역에 방어선을 꾸리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우크레이나군이 오스킬강을 도화해 쿠판스크 북쪽을 공격하여 일부 뚫어내는 데 성공하였고 호로디브카와 드보리치나 등의 땅도 탈환하는 데 성공하여 주 교통거점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루안스크 지역으로 점차 진격하고 있는 우크레이나군 모습입니다 도네츠크입니다 러시아군은 9월 26일에 도네츠크주에 대한 지상공격을 실시했습니다 러시아군은 T-0513 고속도로를 따라 바하모트 남쪽 10km 지점에 있는 오트라디브카에로 진입해 남부로 가는 우크레이나군의 진격로를 차단해 공격했습니다 고속도로를 확보하기 위한 전투인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군은 또 빌로우리브카를 철도를 따라 공격하기로 했습니다 남부지역에선 전선이 계속 유지된 모습입니다 서로 간에 폭격점만 있었고요 병참선에 대한 우크레이나군의 견제만 있는 정도였습니다 우크레이나군은 지속적으로 드니프로강을 건너는 러시아군을 타겟으로 공격을 진행했습니다 탄약호 한동과 지수 한동이 파괴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군도 우크레이나군 UAV를 격추하기도 했고요 우크레이나군 진지에 대한 폭격도 진행하였으며 일부 지상병력을 활용해 진지를 공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곳에서 지속적으로 러시아군이 이란산 무인 항공기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군은 9월 26일에 오데사주 지역에서 이란산 무인 항공기를 2위에 사용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규모 폭발과 화재가 발생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